상관없겠지? 이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한거야 저기 뭐야 저기 안 깼어 빨리 깨봐 좋아 강화병은 없을 수 없다 치고 여기가 부족하다 강화병은 그렇다 치고 어? 이거 문 아니었어요? 이거 문 아니었어요? 이거 문 아니었어요? 이거 왜 이렇게 어 뭐야 진짜 문인줄 알았어 방금 일로와봐 일로와 일로와 나 이런거 있었어? 어디? 상상도 못한 정체 진짜로 뭐라 했는데 와봐 우와 거기 둘러보고 일로와 다 왔다 예쁘다 왜 뭐 안했어 우리 방금 다 있었어 나 여기 죽이는 줄 몰랐어 또 말 없어 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어 오오 여기다가 밀하고 설치하고 아 미안 잠깐만 나 왜 이렇게 생각이 잡지? 아 아군이 맞는구나 아 아군이 맞는구나 우리 빨리 낙서하고 우리 이 병치를 보면서 낙서를 하자 일로와봐 낙서하고 다음 국경으로 넘어가자 아 요번 컨텐츠 다 짰다 아 윤건 됐다 아 진짜 너무 아름답다 뛰어다니는대로 아무것도 없어 어? 형 왜 갱간질하는거야 파크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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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잡기 너무 재밌거든 왜 이렇게 뛰어다니? 왜 이렇게 뛰어다니? 여기서 도망갈 수 있어요 여기 전망이 제일 좋아 어허 헬로 헬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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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쏴요 아 여기 안 예쁜데 좀 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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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에임이 안 보여 나 지금 레이저로 쏘고 있어 거기가 겹쳐 제일 낮냐 어 낙서 데미지는 똑같네 아 쏘씨 낙서 데미지도 똑같아 야 나 부상 아니였어 나 부상 대항했었으면 개 웃겼겠다 이거 갓 부사서 갑자기 툭 떨어지네 나와봐 형 나 따라와봐 여기서 형 요즘 현실에서는 이런것도 은근 파크로 좋아하네 괜찮 파크로 바로 바다비로 야 여기서 저기 가게 파크로 누구 실패 뭐 뭐 뭐 안 들어가도 내려와봐 수류탄으로 같이 가자 그래 우리는 다음 맵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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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멋있어 그 뭐지 내 얼굴 아 아니 남겼으니까 다음에 다음 맵으로 넘어가자 오케이 다음에 다음에 뭐로 하지 한번 둘러볼게